세종시가 내년에 축구단을 창단합니다.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의 화합과 자긍심 고치를 위해 가칭 세종반SFC를 창단하기로 하고 최근 후원업체와 협약을 맺었다며 내년에 팀이 구성되는 대로 K리그4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세종시의 회생 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우선 급한 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이라며 조만간 법원 행정처장을 맞아 만나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.